태형씨 머리 어디서 했어요? 머리요? 머리는 미용실에서 했죠 잘됐다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나는 그런게 궁금해요 우리가 나나 태형이나 이런 머리를 레게머리도 많이 하고 여러가지 머리를 많이 하는데 뭐 항상 SNS를 통해서 태형씨 팬이 저한테 그러고 태형에게 제 팬이 그러고 오빠 예를 들어 저한테 오는 거면 태형 오빠한테 저 머리 좀 제발 하지 말라고 해주세요 직접 말하세요 왜 저한테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짱 귀엽구만 엄청 귀엽지 않아요? 아니 이런 스타일 어울리기가 나는 팬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런 SNS나 편지로 저한테 얘기를 하시죠 그런 머리 말하면 안된다 니가 이렇게 하는거 마음에 안되고 저는 사실 엄마 말도 잘 안들어요 그거를 저한테 얘기를 해봤자 그렇죠 엄마 말도 안됐는데 그럼요 저희가 감사하게 생각은 하고 그럼요 이런 생각을 싫어하시는 부분이 있구나 생각하겠지만 저희는 하라고 하는 친구들이 아니기 때문에 영병이 진짜 효자인거에요 왜냐면 어머님만 안되는데 팬분들만 들으면 어머님이 서운하시면 돼요 그치 같이 한등하고 있어요 내가 낳는데 내가 옆에서 봐도 태양이는 진짜로 진짜로 엄마만 안들어요 으악 왜냐면 그치로